유나이트 팬토리에 오신 메이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망의 첫 번째 투표가 공개되는 날인데요 여러분의 선택으로 팬미팅 테마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투표 후보는 은상 씨와 시온 씨가 준비를 했는데요 신중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에휴 팬미팅 저게 뭐야 머리가 아프네 머리 아파? 두 통! 10통! 우라 통에 투표하세요 맞다 투표해야지 하이이ив스 이 부분의 회사, 최에서 정해진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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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net Plus